누가 누가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할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나무도 못해 라면은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의 집 골랐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 정말 이대로라면 속내 꺼는 좋아 웬일인지 어느 날 저를 초대한다면 너의 집으로 나를 부르지 나는 기대했었지 굶고 굶고 너 굶어 니가 해줄 맛을 좀 더 기대하며 상대상하며 싹가락 흐든가 왜 이렇게 안 없어도 돼 도대체 무엇을 넣은 건가요 저런히 내가 눈에 감고 만든 게 더 나은 고맙 같더라요 맛있었더나 내게 물내래요 또래에 무슨 일이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면 한글 더 추래요 날 살려줘 그친 동안 그녀 아무데나 받고 그녀 정보 통해 난 그녀의 소식 여보 일어난 종종을 다 알고는 다니더라도 시간 없다고 하내려 그녀를 괴롭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죠 다시 한 번 더 저거 저거 저거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외부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가는데 내 연결 맞았어요 해나요 해나요 이미 사람이 만든 건 뭔가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 눈 안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마시였더나 내게 눈누래요 눈물을 그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저런 날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녀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없어도 배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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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람이 만든 건 나의 기쁨이 나의 어떻게 하는 게 있다는 소문 눈 안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마시였던 제가 내게 눈누래요 웃어 눈물을 흘리고 난 말했죠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나 저런 날 저런 날 자리야 배불러?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